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.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.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. 오늘 왓티비오님께서 아버지의 지인분과 함께 고기집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. 고기가 맛있습니다. 평소 사진을 따라서 그립니다. 고기집에 강아지 있습니다. 다음 먹는 모습입니다. 그럼 먹는 모습을 볼 드리겠습니다.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. 고기가 정말로 맛있습니다. 그리고 강아지가 귀여웠습니다.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립니다. 고기가 맛있습니다. 다음 강아지입니다. 강아지 머리를 그립니다. 강아지가 귀여웠습니다. 다시 먹는 모습입니다.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. 그리고 또 먹는 모습을 볼 드리겠습니다. 역시나 고기는 맛있습니다. 즐거운 하루 보냈습니다. 그리고 또 맛있습니다. 강아지 보고 정말로 좋았습니다. 오늘 맛있게 먹었죠? Easy Moodleaf 물 스포롤. —냉하십시오. —냉하십시오. 넌 위나 핫포 plays in and jij지 하 KRIST yourself. —냉하십시오. —냉하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